시기를 나누자면 2014년 이전과 2015년 이후로 일단 나눌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10년을 나눠보면 그렇다는 이야기인데 시기적으로도 그 시점에 적절히 나눠지는 것은 맞죠. 그런데 시험 자체가 출제위원들의 특성과 성향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시기적으로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동안 다루었던 문제와는 좀 다르게 그다음에 계속 동일한 문제를 동일한 범주에서 다루면서도 깊이라든지 묻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변화가 되어왔습니다. 그 변화의 폭이 2015년 기점으로 조금 바뀌었다가 2016년도에 결정적으로 굉장히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2016년도에 기존에 나와있던 기출문제와는 압도적으로 다른 문제 지문의 길이가 일단 좀 달라졌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문제 지문이 길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소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 당시에 출제된 문제 유형들을 보면 특수관계를 처음으로 다루면서 엄청나게 실전 문제에 가까운 형태의 문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2015년도를 기점으로 방향전환이 약간 있었고 그다음에 2016년도에 문제의 어떤 지문 방식, 형식, 내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2016년도 문제가 바뀌면서 2017년도도 제가 볼 땐 역대 최고의 난이도가 아니었냐는 생각이 드는 해가 2017년도고요. 물론 그 문제의 깊이라든지 시성 2016년도 needed